지금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저거 해주세요 저거. 야야. 고향 맞죠? 아 오빠? 오빠? 저거 하니? 정신이 안 차리건가? 정신이 안 차리건가? 정신이 안 차리건가? 정신이 안 차리건가? 어이구 위험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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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 팀 우리 우리 팀이 평발이시다. 두리루룩이 잡아 하나 하나 뛰어. 하나 둘 셋.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쪽이 가운데 가운데. 우리들이 처음으로 입어낸 결과예요. 너무 좋아요. 버스를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계속 돌잖아요 마을에서. 한 대밖에 안 돌잖아. 그러면 오늘 저녁 9실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거를 붙이고. 일단 붙을 날리고 붙일까요? 조금만 더 쉬었다가.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현수방 만나요. 제대로 해요. 있어서 가서. 전화해. 가게 쓸 때 쓰는 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쓸 때 쓰는 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이 총무 획일 아닐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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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디자이너에서 사진 좀 보내 줘 봐요. 네. 그리고 돈에 쓴 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돼. 네. 표영아 너를 의심해서. 영수용 첨부해야 돼. 이따가. 아니면 쓴 물어보고. 수윤이 형한테 전화해. 절대 좀. 아니 이야기 하지 마세요이. 이게 나중에 해계 장부가. 무조건 우리가 선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제초에 만약에 이게 정보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다니까요. 무효?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안 돼. 이거 안에서 저기 혹시 단순인데도 무효로 만들자고요? 당연하죠. 아직 끝까지 가는 거지. 마음도 크신 거죠? 당연한 거죠. 일단은 뭐 제가 아픈 가구 추억도 있고. 아직까지 선거 나가서 한 번도 반장선거는 안 나가봤습니다. 아직 선거 다 한 번도 이겨보지도 못했는데 이번 이정선거는 그러면 꼭 이겨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 이장님 계신데요. 기호 1번 손병호. 기호 1번 손병호. 야 여러분 불려 회장님 오셨어요. 결혼도 안 했죠. 결혼 안 했죠. 이 세상을 다 다진다 해도. 아 진짜. 그렇게 하면서요. 오 그래. 아 지금 뭐. 어머 그림 속에 사시네요 어머니. 괜찮아요. 뭐, 뭐, 뭐 듣고 나오신다. 듣고 나오신다, 뭐야? 무슨 한소설 하셨어요. 어머니, 엄마 담그신 거죠? 예, 오리지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장님이 될 분. 아유, 여기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사람 보는 분이 정말 정확하게 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제 담그신 거예요? 네, 내가 그래. 해놨지, 어머니.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열렬한 팬인 줄 알았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번 열렬한 팬인 줄 알았어. 아유, 라이벌, 엄마 왜 그랬어요? 다시 또 쟤. 오, 나온다, 나온다. 주기자 술인데 아직 계지도 않은 술이에요, 이거. 아이고, 계지도 않은, 귀한 술을. 아, 주기자. 나도 맛도 못 봐, 나도 조금 맛 좀 봐. 아, 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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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말 열심히 담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오늘이 좋아진 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먹어. 오늘 같은 날은 먹어. 오늘 같은 날은 먹어. 1번을 이하예요. 이야. 아, 좋아. 다 같이 저 건배 좀. 다 같이 1번을. 자, 빨리, 빨리. 이혼잡이 나. 다시 뭐 어떻게 해니까? 같이 하시게 해. 아, 부르시나. 아이고. 아무나 같이. 앞으로, 앞으로 우리 직장에다 부르고. 네네, 네네. 다시. 다시 해야. 어머니. 그렇게. 없으면 저희가. 아, 여기서 나이 버리시구나? 야. 안주 먹어. 아, 나는. 끊으셔가지고. 끊으셔가지고. 이래도 한 시간 딱 떨어졌으면 또 외롭고. 그렇죠? 천재 씨고. 30만 명은 그리웠고. 그러니까요. 30만 명은 그리웠고. 30만 명은 그리웠어요. 보면 이가 팍. 팍.